자 다음은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일반 행정작용법의 일부로서 정보공개는 행정 전 분야,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관식으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거의 정보공개법, 정확히 따지면 법률이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정보 비공개 결정, 실제 시험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반려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여기처럼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정보공개 청구, 청구에 대한 반응이죠. 청구했는데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공개 안하겠다. 그럼 거부가 되는 겁니다. 반려라는 말은 거부라는 말하고 똑같죠. 자 이런 정보공개가 거부처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봤던 것처럼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법상조례상 신청건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정보공개법 5조에서 아예 구체적 공건으로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청구권이 있네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건이 필요한지 일반 논이죠. 필요하다 결론이 나오면 다음에는 법규상 신청건이 인정되느냐 그러면 5조,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는 내용,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 또는 거기서 말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무엇인지 법조문을 이렇게 분설해서 관련된 판례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기본강의에서는 일반적인 내용까지 쭉 훑어나가겠지만 지금은 맥락만 잡습니다.